안녕하세요.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누구누구 있어요? 사람 많이 있어요? 떨리는데?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원아,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 감사합니다. 저희 둘 밖에 없는 거예요? 편한데 앉아, 동원아. 네. 동원아, 처음이지. 왜 멀리 떨어져, 형이 불편하게? 아니, 여기 앉고 싶어서. 전문으로 뭐 갖고 왔네, 이걸 다? 아니, 제가 여기 나오는 거 듣고 샀어요. 아, 진짜로? 네, 샀어요. 원래 그 못 치는 사람들이 일단 시작부터 장비빠를 좀 세우는 경우가 있어. 아니요. 보여주기식.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아, 너는 분명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거 다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저 잘 쳐요. 아, 잘 쳐? 네. 그럼 배수님처럼 치시는 거예요? 누가? 나도 라켓 보이즈야. 아, 아, 그래요? 어. 난 뭐 여기 그냥 뭐 아저씨인 줄 알았니? 아니, 아니, 아니. 동원아, 나도 보이즈야, 보이즈. 써 있잖아. 동원아. 아, 저 안 치고 MC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다 진행만 하는 줄 아는구나? 아니야, 나도 좀 칠 거야. 아, 이런 것도 있네. 어, 요가 매트랑 다 있더라고. 저 이거 잘해요. 아, 그래? 네.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동원아. 그냥 가만히 좀 걱정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좀 괜찮아요, 어때요? 아, 근데 멤버들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밖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종동호 회원님, 부승관 회원님, 배드민턴. 오, 감독님이 인정하는 또 두 분을? 네, 제가 주위에 다 들려요. 배드민턴계에서 다 들립니다. 아, 좋아한다? 네, 좋아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영 코치님은 가장 기대되는 멤버 있어요? 아, 이 친구. 아, 일단 저는. 정동원. 아니, 그 정도야, 동원이가? 네, 동원이가. 지금 전반적으로 동원이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과해요. 동원이 부담스럽지는 않아? 아,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이야, 이런 건 또 즐기는구나. 제대로네. 네, 두 번째는 정동원. 정동원. 아, 얘 못해다. 자, 이제 트로트 접고 배드민턴 가자. 오케이. 오, 잘해, 잘해. 백 뭐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천천히. 공간을 찌르네, 빈 공간을. 동원아, 형이랑 같은 조 하자.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좋아! 동원이 좀 잘한다. 동원이! 동원이 팀이 좋다. 동원아, 괜찮아. 동원아, 괜찮아. 긴장했어. 아니야, 그거 괜찮아. 잘하고 있어. 런지 자세나 이런 근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치는 것만 잘하는데 아직 이렇게 온 커트를 뛰어본 적이 없는. 우와! 이게 움직임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게 양쪽으로 찔러주시네.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아! 자, 이거 받자. 어려운 건 없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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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 엄지척 나왔어. 백핸드를 칠 줄 아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엄지척을. 너무 잘했다, 동원아. 너무 힘들다. 잘했어, 잘했어. 마지막 상 한 분은 이후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이후부터? 네. 오늘 밤 봐서는 저희가 약간 애매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욱이다. 근데 스매싱할 때 정말 손목을 써서. 어? 상욱이다. 정말 상욱이야? 나 전혀 모르는데 어떡하지? 상욱. 나 아닌 거 아니야? 열정과 눈빛이. 눈빛이? 마지막 상에. 민기? 한 명은. 동원이? 동원이 빌리네. 정동원. 동원아, 동원아. 동원아. 야, 동원이 좋았어. 상상의 상상의 상상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예상했나요?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상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못했어요, 테스트할 때도. 그래서 상을 못 받겠다 했는데 상을 받아서 좋았어요. 기분 진짜 좋았어요. 파이팅, 파이팅. 자, 커피 차와 추렀습니다. 파이팅. 러브홀 플레이. 와우. 나이스 드랍. 나이스 드랍. 지금 보니까 우리 이용대 선수, 이찬원 선수는 약간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네, 아쉽게. 선치점 가져갑니다. 자, 1대0입니다. 정동원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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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지하게 이거. 저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신 거예요? 저는 게임 들어가면 그런 생각 아예 안 듭니다. 생각도 안 나요. 네, 이용대 감동 EFC. 정동원 상대로 이용대 선수. 이용대 감독님이 아주 시원하게. 장수영 코치를 피해서. 아, 화이팅, 화이팅. 낫게 들고. 준비. 오, 장수영. 아이, 클리어. 아이, 클리어. 아, 스매싱. 아, 스매싱.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만에라. 다시 한 번 받고. 아웃. 아웃, 시라고. 아웃. 아웃, 시라고. 아웃, 시라고. 때려, 때려, 때려. 아웃, 시라고. 아웃, 시라고. 아웃, 시라고. 장동원. 뒤에, 뒤에, 뒤에. 자, 이용대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입찰원, 입찰원. 받고 다시 이용대. 여기 읽어봐.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봤어? 얘들아, 이거는 약간 장수봉 선수가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박주봉 선수. 장수봉은 누구지? 헷갈림이랑 박주봉이랑. 나 별명 볼론 줄 알았어. 제 별명인데. 정동원, 크로스 헤어핀을 받아냈어요. 정동원, 나이스. 정동원! 정동원! 이걸 받아? 이걸 받아놨어, 이걸 받아? 크로스 헤어핀을, 정동원 대단합니다. 증명, 정동원 맞추는 방법. 정동원! 정동원.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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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형주로 하겠습니다. 나이스! 들어왔 나? 아직 안져. 동훈이 집중했어. 됐어. 저렇게 속도 있는 롱 오면 되게 당황하게 되는. 우와, 동원아! 줬는데? 야, 나이스! 야, 너! 우와, 동원아! 줬는데? 야, 나이스! 야, 너! 우와, 동원아! 동원아! 긴 거 잘 넣었네! 기계야, 기계! 동원아, 너 카메라 렌즈 끌 수 있을 것 같아! 형, 기술 딱 절로만 치냐? 나이스! 됐다! 롱을 잘하네! 농신이네! 오, 다섯 개? 농신! 야, 여섯 개! 여섯 개! 됐다! 일곱 개? 됐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이거까지 인정!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이거까지 인정! 나이스! 여기까지 인정! 일곱 개? 일곱 개가 들어갔어요! 오, 무싸야! 나이스! 오, 무싸야! 나이스! 근데 동원이 서비스 많이 바뀌었다! 많이 좋아했다! 라켓 보이스 대 금나무 팀의 세 번째 복식조 경기! 김민기 선수의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러브홀! 플레이! 일단은 1대 0으로 앞서가는 금나무 팀! 정동원! 김민기! 1, 2, 3! 2, 2, 3! 나이스! 드롭 시작! 노려봤습니다! 잘 수비했던 정동원! 나이스! 진거노! 진거노! 아, 두 선수 모두를 지나갔습니다! 수비, 수비, 수비! 너무 좋았어, 좋았어! 방금 공이 높게 뜨면 가로로 찢어져요! 내가 말할게, 이제! 7점째 물먹자! 이겼어, 이겼어! 그렇게 하는 스트레이 쪽에는 길게 줘서 실수를 유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찬스 오는 거, 나이스! 나이스! 가로! 진거노!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가로! 지금처럼 때려줘야죠! 그렇죠! 어렵게 이겨냈습니다! 이현석! 좋아요! 슬쩍 건드리면서! 좋다! 자, 릴리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헤어핀! 그렇죠! 헤어핀! 다시 한 번 헤어핀!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오! 죄송했는데! 살짝 나가면서 랠리 포인트를 얻고 있는 꿈나무 팀입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호흡 돌리고!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 진짜! 제가 쳐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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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코어 8대 0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민기 선수가 지난 공식 경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실력이 늘었다! 랠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는데, 우리는 진짜 많이 늘었는데! 딱 보여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진거노! 정동원 선수! 정동원 선수 역시도 실력이 많이 늘은 모습이고, 수비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개불만 해! 지지마! 좋아! 민기 좋아!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수비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개불만 해! 수비! 지지마! 정동원! 나이스! 버텨내겠습니다! 김민기! 그렇지, 민기!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가로, 가로! 가로, 가로! 뜨면 가로! 2연속! 아! 정동원! 이야기가 해냈습니다! 이야! 눈물 난다! 지금은! 정동원 선수가! 이야! 눈물 난다! 민기야!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야, 민기야! 와, 너무 멋있어! 야, 민기야 장난 아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진짜? 감동이야! 감동이야! 칫을 바꿔주세요! 바꿔요! 오,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게! 잘해, 잘해! 14, 매치 포인트 1 꿈나무 팀, 매치 포인트! 어렵게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마! 끝까지! 끝까지! 승부 구성 좋아요, 정동원 선수 끝까지! 끝까지! 정동원! 정동원! 이현석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 15 대 1로 결국 꿈나무 팀이 최종 승리를 가져갑니다 잘하시네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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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민기야 대박이다!